함께하면 더 행복한 목의 밤, 해피 트라이브! 아, 고마워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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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전거 씨는 요즘 그 주변에서 약간 애매한 사이라고 하나요? 누굽니까? 김주민! 김주민! 딩동댕! 자, 선물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승호 씨. 첫 번째 퀴즈, 정답자. 기회비를 또 주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태어난 거 보니까 진짠가 봐요. 저 유부무원입니다. 네, 네. 아, 유부문인가? 네, 네. 아, 맞네. 오셨네, 오늘 또. 네, 맞춤 오셨네. 아, 예, 예. 안녕. 시간이 없어요.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 어. 태초 여자. 자, 오늘 가자. 우리 신혜정 씨하고 우리 성훈 씨. 안녕하세요. 예, 이쪽으로 오셨네. 아유, 우리 서유정 씨하고 성재인 씨. 태초 여자, 앉아. 아유, 서유정 씨. 아유, 서유정 씨. 아유, 서유정 씨. 아유, 알겠습니까. 예. 아유, 우리 자. 잘 몸 안 되지 one of us sed. 하 하지만 출아َّ exploited us better than us get a laugh. 두쪽으로 와 patients 마 Bethsaida. 아유, 제вон 온. λλ works together. μας later. 오른쪽. 야, 우리 우리 괜찮아års. 아, 근데 이쪽이에요? 이 앞에서 eben dancer. 아니, 왜 이렇지? 이 앞에 있으면 quelque 가 Et number is good. 아, 진짜. 아 정말 반갑네요. 아 오늘 그 해피티게도는 말이죠. 우리 무슨 사이야에 모신 우리 신혜선 그리고 우리 서훈 씨 커플 서희정, 성재희 씨 커플 그리고 토사자 우리 김진옥 씨 커플입니다. 뭐 요즘 뭐 사실 이 주말 드라마 대박이죠. 말립니다. 우리 4개월 만에 우리 해초에서 또 진짜 저 대박 터뜨리고 맞아요. 친구 4명이서 마셨었거든요. 그때 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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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원. 키스신이 있었어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얘기하세요. 아 저건 또 뭐야. 그럼 왜 소개팅했어요? 소개팅 같은 거 안 했어. 아까 저 직원이 그날 상민 씨 여자랑 같이 있다가 나갔다고 분명히 말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울었어? 드라마로 바로 이어서 지금 완전 난리 났어요 지금. 엄마 사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케미가 달달합니다 지금.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죠 두 분이. 네? 멋진 눈 떠줄래요. 멘트를 하지. 많이 열리네요. 여유가 생겼네. 그러니까 여유가 생겼네. 아래 4명 전보다 여유가 생겼네. 심장병 와가지고. 심장병이 왜 많아가지고. 심장이 너무 떨려가지고. 심장이 너무 떨려가지고. 네. 네. 안녕하세요. 주말국에 새로운 로코코드. 신혜선입니다. 성훈 씨도. 안녕하세요. 아이가 다섯의 김상민 역할을 맡은 성훈입니다. 드라마에서 지금 뭐 이제 두 분 이 달달한 케미 보는 맛으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두 분이 폭 빠졌어요 지금요. 올해 KBS 연예대상 뭐 좀 약간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무조건 베스트 커플 상을 받는다. 아니 지금 무조건 베스트 커플 상은 유리 커플 아닙니까? 지금 무조건 맞습니다. 아유 아유. 아니라고요? 네. 왜요? 사실 올해 이제 태양의 후회가 있어서요. 저희 저희. 어렸겠네요. 어렸겠네요. 태양의 후회 한마디. 그래도 베스트 커플 상은 여러 팀 주지 않아요? 여러 팀 주니까? 그러지 마. 그 안에서 여러 팀이 받을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저희는 태양의 후회 주지네. 아니 근데 후반기에 히트 쳐야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주시면 좋죠. 음. 오. 그렇죠. 아 그래요. 안 받겠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아 그럼요. 당연히 받아야죠. 좋습니다. 일단 뭐 두 분 뭐 간단하게 좀 소개를 했고요. 다음은요. 아 이 두 분 상당히. 신인 그룹인가요 혹시? 일단 좀 의상부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요. 너무 준비해가지고. 예 이게 좀 뭔가 이제. 은박질 입고 오셨어요. 아 지금 2000년도 초반에 유행했던 홀파마를 하고. 아 지금 헤어샵 원장님하고. 열심히 일하러. 열심히 일하러. 열심히 일하러. 네. 자 우리 서유정 씨. 성재희 씨. 수원장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는 봉사 활동하다 만난. 봉사 커플. 서유정. 송재희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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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희 씨는 우리 저 해투에 나오셔가지고. 네. 진짜 그 당시에 다음날 막 난리 났어요. 난리 났죠. 이대로 막 저희들끼리 막. 야 송재희 씨 드디어 스타 됐구나. 응. 그날. 이제 난리가 나갔고. 저도 이제. 엄명경처럼 되는구나. 네. 그래서. 거기서. 거기서 좀. 저는 겸손했어요. 괜찮다. 우리가 침착하자. 침착하자 했는데. 오히려 그럼. 주변이 더 침착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용히 그냥. 침착 밑으로. 고기 한 번 내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해투 제작진분들께. AS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아니 이렇게. 기분을. 이렇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해줘서. 너무 쉽게 놓고. 유정 씨가 지금 저. 예능에 나온 게. 이게 얼마 만일까 싶네요. 이 해피투게도 너무 나오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나오고 싶은 프로가 공중파에서 딱 3개가 있어요. 뭐예요? 해피투게도 하고. 그 다음에 나 혼자 산다고. 정글의 법칙이었는데. 오. 이제 이 하나를 제가 수험을 잃었으니까. 이 시점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근데 저 두 분이 너무. 해피투게도에. 너무 야망이 크신 것 같아요. 형용경을 만들었잖아요. 형용경을 만들었잖아요. 뭐요? 형용경을 만들었잖아요. 형용경 씨가 잘한 거죠. 형용경이 잘한 거죠. 왜. 형용경이 잘한 거죠. 준비를 좀 해왔어요. 오늘. 게스트분들 얘기 듣고. 요즘 핫한 분들이잖아요. 예예. 예예. 그래서. 준비하자 해가지고. 옷도. 급하게 맞추고. 사실은 저희가 그냥 이쁘게 멋있게 입기로 이렇게 좀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눕힐 것 같지 않냐라고. 예.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하고. 뒤에 이제 저희 별난 가족 이렇게. 아. 드라마 선생님. 별나네. 심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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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한 명 더 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한테. 뭘 더 던져야 되니까. 아. 지금 홍보를 우리 거라고 해야 돼요 지금. 홍인 씨께서 엔터테이먼트 사장님이셨으니까. 어떠신가요. 이렇게 상품상으로 보셨을 때. 이런 시기들이. 사실 이 대기실에서 봤을 때는 키도 크시고. 굉장히 모델 느낌의. 굉장히 터프한 느낌이셨어요. 근데요. 감정냈죠. 이렇게 허당인지. 저런. 그런 것 같다. 허당 캐릭터가 확실히 있으신데. 근데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오. 전사의 후의 터프함과 캔디의 발랄함이 있었듯이 양쪽의 캐릭터를 갖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캔디가 갑자기 H.O.팀의 발랄함이 전사의 후의 앞에서 오랜만에 할 거예요. 토니 재정 씨! 두 분도 소개한 말을 하죠. 두 분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요계 양대삼묘의 양대삼묘의 프로그램. 양대삼묘의 프로그램. 양대삼묘은 뭐예요? 짧았어. 짧았어. 아니 앞에도 한 열 번 오는 거예요. 안쪽을 계속 외우다가. 상당히 오늘 좀 앞서 볼 우리 토니 토사장님이 많이 해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해보니까. 예전보다는 상당히 마음이 많이 열렸네요. 토사장님이 예전에는 요즘 많이 장분흥 스타일이었는데 앞서 볼 많이 해쳤네요. 저는 옆에서 리키마틴을 줬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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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계 양대삼맥의 프로맨스. 동거하는 사이. 동거하는 사이. 김재덕. 토니안입니다. 토니재덕. 크라스. 브라스. 초트도 지금 뭐 주변에서 뺀 여러분들도 그렇고 기다린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잭스키스보다 저희가 얘기를 먼저 했을 거예요. 컴백에 대해서. 잭스키스까지 컴백을 하니까 저희에 대한 부담감이 커져서 어떻게 컴백을 할 것인가. 아 모양새 때문에. 무엇을 통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어떤 걸요. 갑자기 1박 2일로. 무도로 데뷔를 했으니까 다시 나오실 거예요. 컴백을 했으니까. 1박 2일로. 1박 2일로요. 1박 2일로. 2박 2일로. 아 좋습니다. 우리 진짜 두 분이 같이 지금 사신 지가 몇 년 되신 거예요. 지금 저희 군대 포함에서 한 8년 정도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부인 역할이에요. 제가 이제 그 예전에 그 플랜카드 노르코 안승부인이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제가 이제 그 안승부인이 제도고바라니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둘이 같이 7, 8년을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남창이시라고도 살다가 이제 태어났죠. 그리고 조세호 남창이가 있다면 토니 김제덕 씨가 있다. 그 정도로. 몇 년 되셨죠? 저희는 정말 같이 동거를 한 6개월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한집 살림을 한 거는 한 4년 정도. 한집 살림이요? 한집 살림이요? 근데 왜 이렇게 이혼하게 된 계기가. 이게 뭐. 이혼을 하는 게 성격 차이도 있고. 또 흔히 얘기하는 입장 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후에 저희 차이비 씨랑 저랑 두 분 보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토니 형, 제대기 형처럼 우리도 싸우지 말자. 제가 듣기로 두 분이 안 싸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안 싸우죠. 싸운 적이 거의 없는. 예전에 한 번 제가 양말 뒤집어 놔 가지고 잔소를 한 번 했었거든요. 아니 제대기 형 성격에 대해서 아는데 지고 지수는 현무양측 스타일이에요. 정말 남편을 하면 이렇게 몰칭해서 아침 일어나면 굽 끌어놓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안 싸우고 잘 사는 거예요. 예전에 진짜 한 6, 7년 전에 양말 뒤집어 놔서 제가 형 왜 양말 뒤집어 놔지 빨리 할 때 안 빨리잖아요. 그래요. 되게 아쉬워 가지고 형 양말을 조금 이렇게 잘 벗어서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형이 약간 아 약간 아 그런 거 신경 쓰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만큼 서로 이제 터치하지 말자. 형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형은 그 전부터 사실은 많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양말 뒤집어 놔서 다른 이제 HOT 멤버 분들과 같이 이렇게 살아왔었고 동고의 길은 많이 이렇게 걸어와가지고 잘 따라예요. 다른 분들과 사왔던 거 있어서 그때부터는 제가 단 한 번도 거의 잔소리 한 적이 없어요. 진해선 씨 왜 이렇게 웃으세요? 부부같아. 아 그러니까. 아 친구같아. 자 일단 오늘 뭐 이렇게 새해 저희가 커플을 좀 모셔봤는데 아니 진짜 뭐 사실 그 혜선 씨 가면은 팩트 후에 4개월 전만 하더라고요. 키스 한방으로. 강동원 키스니요. 그때는 눈빛 자체가 난 이럴 게 없어. 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지금 이럴 게 많으신데요. 지금 저. 아 그래요? 지금 행동이 김희선처럼 하는데요. 아니요. 김희선 씨의 얘기. 김희선 씨의 얘기. 왜냐하면 오늘은 약간 성은 씨가 옆에 있으니까 더 약간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니에요. 어? 어 그게 뭐야. 진짜로. 아 이상해. 아니요. 아니 약간 두 분이 진짜 실제로 그게 좀 약간 진짜 사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고. 실제로 저 들리는 얘기로는. 눈 봐봐 눈 봐봐 서로 눈 봐봐. 아니 두 분이 좀 약간 묘하다는 그 좀 소식이 있어요. 눈 안 오잖아 지금. 아니 눈 볼 수 있어요. 상기죠. 아니에요. 아니요. 안재훈 구혜선 씨가 해피투게도 나왔을 때 이렇게 뭐 아니다. 서로 뭐 어떻겠냐. 뭐 아닌데 이런 얘기를 까는데. 어. 코로나 알고 보니까 조보이 또 결혼을 하셨잖아요. 어 지금 제일 이상해. 성은 씨 제일 이상했어 지금. 아하하하하하하하 이거 제일 이상해. 뭐 아닌데 이런 얘기를 까는데. 어. 어. 눈빛이 너 따라와. 이런 눈빛이 있어요 저한테. 아니 성은 씨 외모를 보고 처음 반했다면서. 에이 반한. 반한 게 아니고. 아유. 반했다 이게 아니고. 어. 그냥 잘생겼다 이런 거였죠. 그게 반한 거지. 반한 거지. 잘생겼고. 일단 오빠가 이렇게 등치가 이렇게 크시니까. 어. 내가 작게 나오겠다. 약간 좀 그 감정이 생기지 않아요. 어. 연기할 때는 당연히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냥 그 감정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좀. 시청자분들도 눈이 높아지셔서. 시청자를 위해서 몰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어머니 씨가 저 뒤로다가. 두 분 양말이 커플이라고. 두 분 양말이 커플이라고. 두 분 양말이 커플이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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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두 대 청바지. 어. 어. 아이. 잠깐만. 아. 저 이런거. 아. 어떤 거죠. 모르겠어요. 동이가 이거 딱. 느낌 보면 알잖아. 이런 느낌. 아 이런 느낌 알죠. 짠. 자 뭐 얘기 좀 해주세요. 약간 왜 서로 동이가 합의하에. 이 방송에서 너무 티 나지 않게. 대충 맞추자. 서로 이렇게 맞추고 싶은 거 있어요. 왜 이렇게 팔찜을 몰래 한다든가. 맞아요. 스탈리트가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 왜 안정의 양말이지. 아. 아 저는 아까 이거 여러 개 있는 것 중. 굳이 이거 신으라고. 두 분처럼 이렇게 대놓고 맞춘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두 분이 오늘 여기서 저희는 사실 지금 사귀고 있습니다 해도 사귀고 있다고 해도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앞에 계신 두 분이 사귄다고 하면서 사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많이 같이 왔습니다. 토사장 좋다. 좋아. 아니 역시 진짜 예전보다 많이 강해졌네. 앞서업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성훈 씨한테만 여쭤봤잖아요. 혜선 씨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좀 연기긴 하지만 이게 사실 성훈 씨 진짜 너무 멋있어요. 잘생겼어요. 연기긴 하지만 마음이 실제로 간다든가 약간 좀 설렌다든가 그런 게 없었는지 저 있었어요. 저 있었어요. 너? 봐봐. 엄마 없다고 없다고 그래가지고 저 좀 서운했어요. 진짜? 되게 솔직하다. 진짜 솔직하네. 저 설렜어요. 아 그죠? 다음번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 장면이 결정적인 장면이 뭐였어요? 그 상민이 연태한테 이렇게 앉아서 카페에서 하나 둘 셋 이거 셀 때까지 얘기 안 하면 사귀는 거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거기 설렜어요?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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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설렜어요. 홍조 올라왔어요. 홍조 올라왔어요. 홍조 올라왔어요. 홍조 올라왔어요.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뭔지. 조금만. 조금만 좀 해주면 안 되는데. 기억나요? 그치. 오빠 땀 나왔네. 예전에 인중에 좀 땀이 많으시네. 고기하게 데리고 화약친들이여. 나는 따위만. 아니 홍조이 씨 같은 경우는 바로 시작했을 거예요. 김혜성 씨 씨. 저는 지금 속으로 좀 하고 있어요. 아니 너는 이쪽이나 안 돼가지고. 아니 너는 이쪽이나 안 돼가지고. 아니 좀 만나 가요. 그래요. 너는 부끄러움이 많은 애니까 삼초 안에 거절 안 하면 사귀는 걸로 알고 있을게 우리. 아 이거구나. 하나. 셋. 삼초 지났다. 거절 안 했으니까 오늘부터 사귀는 거야. 홍조. 홍조. 홍조 올라왔어요. 홍조. 오리지널 한쪽만 보여주세요. 멋있다. 뭐야. 왜 이렇게 제대로 해요. 왜 이렇게 제대로 해. 또 설레게 할래. 이거 멋있긴 한데. 멋있다. 멋있다. 왜 굳이 형 지금. 이거 해야지. 멋있네. 일단 여기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요. 자체가 멋있네. 멋있어. 아이고야. 진짜. 프로포즈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여기서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하면 대박이다. 아니 왜 이렇게. 일단 너는 부끄러움이 많은 애니까. 삼초 안에 대답 안 하면 사귀는 걸로 알고 있을게. 이렇게 슥 다가가서요. 이렇게 슥 다가가서요. 요한많에 용이 잘 안 하라고. 아유 왜 이렇게. 아유 왜 이렇게. 아유 왜 이렇게. 아유 뭐야. 아유 뭐야. 아유 뭐야. 아유 왜 이렇게. 아유 왜 이렇게 불쌍해. 아유 왜 이렇게 We are you. 아유 Sky's marry 부끄러웠다고요. 부끄러웠다고요. 네. 아유 왜 이래요. 아유 왜 이래요. 방속 빼서 방속 빼서. 내놔 내놔 아니 연기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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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선씨 연기하는 거잖아요 직업하게래요 먹은 있는데 오세요 3단에 대답 안하면 너랑 나는 사귀는 걸로 알고 있을게 이렇게 다가가요 돌아오면요 돌아와 1,2,3 2,3 2,3 2,3 2,3 2,3 아유 죄송합니다 성수 인터뷰에서 혜선씨하고 당장은 아무 관계가 아니지만 앞으로 사람 이름 모르면 이런 얘기를 지금 당장 저희가 뭐가 있다는 건 아닌데 일단 제 인생관이기도 해서 근데 저는 저는 극중 캐릭터인 연두도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여성이고요 평상시에 혜선이도 저는 좋아해요 두근거리기도 하고 좋은 면에서 뭘 제가 근데 특징을 하나 알았어요 뭔가 조금 곤란한 질문이 오잖아요 그럼 이쪽 어깨를 이렇게 두 번 누르세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특히 이제 혜선씨 여기가 나오면 자꾸 이렇게 어깨를 누르시는데 뭔가 이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어깨가 약간 탈골상태라서 입조심해라 이거 입조심해라 아니 혜선씨한테 귓속말도 자주 한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일단 혜선이가 온도를 좀 많이 타요 온도 차이를 심하게 타요 조금만 온도가 내려가도 추위를 많이 타고 그래서 장난으로 이렇게 옆에 가서 이렇게 그래요 야 한 번만 안아줘도 되냐 한 번만 안아줘도 되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우오오오오 아우오오오오 하하하하하 아니 정리하는거 아니 어이 장난 아있네 아니 근데 그러면 혜선이가 당연히 이제 싫어하는 걸 아니까는 장난을 치는건데 거기서 받아줘버리면 저는 또 제가 당황을 해버리거든요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안하면 되냐 그런게 됐어요 이래요 항상 그래서 저는 장난을 치는거고 아 근데 솔직히 떨렸죠 그 얘기 들었을 때 아 웃음 얘기하는거 당연히 어떻게 전혀 안그랬을거에요 아니 근데 사실 이겨준 유정씨, 사실 이렇게 뭐 장난이라고 하지만 저런 얘기를 하게 되기... 장난 쏠게 진심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집에 가서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왜 갑자기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얘기를 했으니까. 아, 근데 제가 원래 좀 뜬구멍기는 해요,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밑밥은 깔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뭐, 뭐해할 것 같아? 어, 진짜. 나한테는 계속 생각날 것 같아. 아, 혜선씨는... 저는 오해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집에 가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왜요? 아, 정말 되게 말 들었다. 아, 되게 어색하다. 되게 어색하다, 지금. 아, 진짜로 안 했어요. 그 얘기 딱 들었을 때 어땠어요? 떨렸죠, 솔직히? 아니요? 그냥 아무런 식으로 안 했어요? 안 떨렸어요. 정말 진정적인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문의에 오는 거 같아요. 굉장히 진정적인, 괜찮아. 오해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오빠? 아니, 처음에 이제... 뭐, 뭐가... 어색해요, 어색해도 돼요? 아, 그래? 이야...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초반에 성은씨하고 혜선씨가 아, 네. 저희가 사실 뭐 이런 질문 몇 개는 준비를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양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가 그러는 바람에 얘기가 좀 굉장히 깊어졌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또 여기를 마무리하면서 좀 걱정이 또 한 편으로 됐어요. 네, 네, 네. 여기 또 잘못 빠지면 큰일 난다. 빨리 갔다 나와야 된다. 너무 말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지쳐요, 듣고 있다보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말만 많지 않았으면 좀 남자로 볼 뻔 했나요? 네. 아, 근데 제가... 좀... 얼굴이 좀... 제가 하얀 편이에요. 네. 근데 저는 하얀 스타일을 별로 안 돼요. 얼굴 되게 까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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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무다. 저 케미의 여신이에요. 케미! 아니, 케미!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좀... 저도 이번에 커플로 나온다고 해서 살짝 그런 걸 걱정을 했거든요. 네, 뭐요? 혹시라도... 이 두 분은 이렇게 케미가 됐잖아요, 이런... 막... 몰아가니까 막... 진짜 막 이렇게 사랑이 보이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저희는 진짜 뭐 이렇게... 그게 안 나올 텐데... 야, 근데 나도 너랑 나온다고 해서 나도 깜짝 놀랐어. 왜요? 사실 이게 여신 특집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특집이 있었죠? 원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신 특집으로 제가 캐스팅이 됐는데... 우리 그 여신 티오가 다 차가지고... 아, 근데 죄송합니다. 여신 되게 너무 많아요. 아, 그때 그 예능 여신 특집... 아니, 근데 유정 씨가 전현무 씨하고 또 친구라고 그러더라고요. 동갑이에요. 아, 정말요? 네, 동갑인데... 현무하고 영화도 받고 현무 집에도 갔다 왔습니다. 집에까지요? 야, 이거 오늘... 이거 오늘 정말 터지네! 우리 집에 왔었다고? 어? 그때 갔었잖아요. 아니, 이거 뭐야? 저 혼자 한 건 아니었죠. 아, 근데 이제 영화를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봤었는데... 아, 이거 상당히 가까운 사이네. 예, 예, 예. 그 나머지 몇 명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끝나고 딱 차에 타는데 얘랑 나랑 둘 뿐이었고...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지금 장난 아니... 갑자기 현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유정아, 너는 참... 그 스타일이 괜찮은데... 사람들이 너의 그런 모습들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어, 진짜... 어, 얘가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그렇지. 어, 나한테 관심 있는데 그걸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러다 갑자기... 갑자기 현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마사지 받으러 가는데? 이러더라고요. 어? 마사지 참 좋아하네, 정말. 마사지 좋아하니까... 돌려서... 피곤해서... 아, 이건 아니야. 이러고 이제 갔어요. 그러다 이제... 한 몇 개월 정도 있다가... 며칠 뒤에 펜션을 갈 거래요. 어? 그래서 펜션 같이 갈래? 그랬었잖아. 어? 어? 근데 그게... 여러 사람들이... 아니, 저기... 아니, 저기... 젊은 남자가... 여기 왜 이렇게 땀이... 계속... 아니, 여기 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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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깨서... 아니, 뭐, 젊은 남자가... 아니, 뭐, 젊은 남자가... 갈 수 있죠... 아니, 뭐, 갈 수 있죠... 아니, 이것도 뭐, 단둘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네, 한... 한 3, 4명 정도 있었는데... 단둘이 아니고... 가염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러다가... 한참 또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몇 개월이 지나면... 잊을만하면 전화하고... 잊을만하면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어디가... 아니, 그... 이번에 곱창집에서 만나져요. 근데 이제 내가 갈 태세로... 어? 거기 어디야? 이랬더니... 갑자기 또 저한테 한다는 얘기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너가 어미 여기서... 좀 분위기가... 좀 너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저를 보호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아까... 그 형 그 얘기 들었을 때... 저는 알아요, 솔직히. 뭘, 뭐예요? 곱창집 그거는... 누구한테만 연락한 게 아니죠. 여러 명한테 연락하고... 아, 야야야... 나는 연락한 건 많이 없어요. 그렇게 막... 여기 돌리고 그러진 않고... 이제 뭐... 되는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었는데... 걸려가... 아니, 걸린다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아니... 정말... 아니, 아니... 애들이 더 무섭다니까... 아니, 진짜... 오늘 소기 퇴근을 좀 하겠습니다. 곱창 드시고... 왜 집 보러 온 다른 분을 가시는 거예요? 좀 이렇게... 더 많이 부동산 더 아실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왜 그랬어요? 그때 생... 그... 부동... 아니... 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너무 잘 볼 텐데... 어, 여기... 여기 뜨끈뜨끈하네... 어, 여기 무슨... 등에 털이 나있어... 아니, 아니... 등에 털이 나있어... 어이, 등이 막... 등에 털이 나있어서 그래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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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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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일단 좀 앉으시고요. 좋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저... 예... 재덕 씨 왔네요. 우리 토니 씨, 토 사장님과 함께 합니다. 아니, 재덕 씨는 같이 이렇게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근데... 늘 궁금한 게 이제 재키도 되게 소중한 거고... 네. 또 우리 토니도 소중한 거고... 네. 근데... 은지원 씨하고 토니 씨 중에는 본인하고 누가 더 잘... 더 잘 맞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이고... 그... 그... 굳이 이렇게 막... 네, 굳이... 굳이 대답을 해야 되죠. 뭐 해가지고 뭐... 엄마거든요, 아빠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아니, 그러니까... 은지원 톤이... 한 명은... 한 명은 꼭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는... 어떤... 아니, 뭐 불편하게 만들어야 된다기보다는... 그거는... 그런 차원은 아닌가... 아니, 개인적으로 잘 맞는 사람이 있을 거에요. 아, 잠깐만요. 제가... 이 방송을 계속 녹화를 하면서 느꼈는데... 재덕 씨가 평소에 이렇게 좀 스케쉽하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오늘 자꾸만 이렇게 로맨스 얘기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재덕 씨가 이렇게 허벅지를 이렇게 대는 버릇이 있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에요. 신경이 쓰여요. 허벅지 마셨다고? 지금 한... 여덟 번 만졌지. 그러면은... 원래 셌어?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는 신경이 안 쓰거든요? 아, 그래, 그래, 그래... 자꾸만 이렇게 러블라인에... 아, 우리,ennест, 저저저... 전현물 씨까지 여기 지금 한여나 했거든요. 여기 지금 전현문 씨가 끼어들면서 일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주먹만이 뭐 편신 실패를 다 해. 편신, 편신, 편신 같이 갈래? 유정 씨, 유정 씨 같이 나와요. 은지훈 씨하고 토니 씨 어떻습니까? 장만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재키 활동할 때는 지원이 형이랑 사실 굉장히 제일 친하게 계니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또 오랜 시간 좀 떨어져 있고 이제 군대에서 형을 만나면서 이제 형이랑 지금은 훨씬 더 편하고 또 같이 이렇게 오래 사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자랑이거든요. 남자끼리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예전에 진짜 H.O.T. 재키 시절에 이런 일은 상상도 못 하지는 않습니까? 지금이야 이 기타지만. 지금. 라이벌이라. 진짜 쳐다도 안 맞죠? 눈이 안 맞추고 막 그런 거 알았어요? 제가 또 견제를 특히 또 많이 했었거든요. 개국 씨가. H.O.T 선배님들은. 일부러 인사 안 하고. 일부러. 약간 못 본 척하고. 세 보이려고. 네.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그래도 승부욕이 또 이렇게 이상하게 있어가지고. 인사도 잘 안 했던 사실 기억이 나요. 견제를 굉장히 많이. 손희 씨는 어땠습니까? 근데 저희도 사실은 다른 팀들하고는 좀 인사도 잘하고. 얘기도 이제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근데요? 유독 잭스키스랑은. 지나가는 일이 있어도 서로 그냥 앞만 보고 딱 이렇게 지나갔다. 이런 게 있어요. 원래 그냥 저 멀리서 이제 보면. H.O.T 선배님들 알죠. 알죠. 이런 거지. 저 멀리서 보면 분명히 알아요. 아니 알죠. 당연하지. 봤어. 봤어. 알어. 당연하지. 아는데 인사로. 자 지나친다. 뭐. 자 지나친다.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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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못 본 척 못 본 척. 인사 안 하는 건데. 못 본 척. 저 멀리서부터. 한 50미터부터. 알고 있는데. 못 본 척 아는 거. 이미 나는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아니 선후배가 좀 엄하지 않아요. 그 H.O.T가 선배 아니에요 그래도. 맞아요. 선배님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버릇 없다고 생각했죠. 유독 씨 이게 침수막에서. 선배 갈 때 뭐 엘리베이터에서 한 명씩 야단을 쳤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말 길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간단하게 이제. 욕으로 이제. 아 누구예요. 비슷하게 예를 두고 비슷하게 예를 두고 빈처리한테 뭐라고 야 이 강아지야 이 10원짜리 똑바로 안해 이렇게 막 싼스럽게 한 건 아닌데 아니 근데 지원씨한테 혼날 때마다 무대에서 점프하는 높이가 달라진다고요 아 그래요? 펌슨펌스 할 때 안 할 때를 한번 보여주세요 안 할 때 그냥 가볍게 뛰죠 가볍게 자 욕을 들었다 한 마디 딱 들고 차이가 크다 딱 써도 돼요 정신 차려야지 차이가 커 정신 차려야지 오 맞아 이 정도면 형이 욕하더라도 이거는 좀 받아들여야겠네 돈이 되는 욕인데 그것도 좀 어떻게 달라져요 그것도 처음에 그냥 근데 욕 들었다 많이 바뀌네 리더 리더네 많이 바뀌어 리더 리더네 우리 저 재킹 얘기를 조금 했는데 사실 우리 토니씨 앙구제잖아요 앙구제죠 토니야씨가 정말 도안이씨가 토니가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근심 걱정 없는 게 오히려 토니 형의 매력인 것 같아요 항상 허허허허 모든 것에 대해서도 항상 다 받아줘요 삶의 가치관이 제가 눈빛을 잠깐 봤는데 조세우씨가 지금 걱정 없다는 그 얘기에 넌 정말 나를 모른다고 정말 사람 볼 줄 모른다고 그러고 보셨어요 저 옆에서 일에 대한 여전이 안하고 허허허허 웃어주고 다 받아주니까 제가 성격이 원래 좀 긍정적이어서 그래서 제덕씨랑 처음에 잘 맞았던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처음에 이제 군 생활 시작할 때 제덕씨가 맞선임이었어요 아 선임이었어요? 아 진짜? 제가 막내로 딱 들어갔는데 제가 막낸데 제덕씨는 8개월 만에 아 선임이구나 막내를 맞고 참 후임을 맞은 거예요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맞은 후임이 아니 근데 진짜 왔는데 후임이 H.O.T의 토니가 나이도 한 살 많은데 그치 선배에다가 좀 복잡한 이런 게 있으니까 라이벌 그룹이고 처음에 조금 미묘했죠 처음에 좀 힘들었죠 사실 군대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약간 반존대를 제가 또 했었어요 아 그럼 안 되는데 제 나름대로 선배이기도 하고 또 밖에 나가면 또 볼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를 들면 안승호 이병 물또 와 이러면 되는 건데 안승호 이병 물또 오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안승호 이병도 안 하고 야 승호 물또 와 이러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는데 그렇게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찾을 것 같다 이런 배려를 좀 토니 씨는 좀 느끼셨겠네요 많이 느꼈죠 처음에 특히 이제 처음에 시킨 게 그 저 이제 샤워실이 있는데 저거로 잠깐 화장실로 좀 따라오래요 불러냈네 아 이거 군기를 잡으려고 저는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이제 따라 들어갔는데 갑자기 아 저기 안승호 이병 바지 좀 벗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바지 좀 벗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뭐 아니 뭐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사실이에요 바지를 벗으세요 바지를 이제 뭐지 아니 벗은 게 더 이상해요 아니 벗은 게 더 이상해요 아니 벗은 게 더 이상해요 끝까지 들어 보자 그럼 아니 뭐 탈의를 하세요 저는 뭐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뭐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 스타인탈을 하고 바지를 벗는데 갑자기 그 모습이 조금 제덕 씨도 좀 이상했나봐 이 분위기가 그치 그래서 저거로 아 아 그런 게 아니라 저기 샤워실 청소시키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아 아 물이 튀니까 샤워기를 막 하다 보니 물이 튀기니까 배려 때문에 아 그럼 옷을 벗으라고 그러죠 왜 바지를 벗으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물 튈 수 있으니까 옷을 좀 벗으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벗으세요가 먼저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그때 당시 좀 불편한 사이였으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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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길게 못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뭐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먼저 바지를 벗었었고 먼저 벗었어 먼저 벗었어 그래서 나도 음 어쩔 수 없냐 설선수벙 했네 이거 사회적으로 보면 이상한 건데 군대에서는 그냥 아 남자들처럼 그렇죠 그렇죠 훈련소에 있으면 당연히 뭐 야 너 바지를 벗어 안 벗네 뭐 이렇게 하니까 되게 그냥 벗고 바지 벗으세요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아 그래도 밑둑둑 없이 맥락을 얘기를 해야 갑자기 뒤집어 세우니까 이상하지 그때 먼저 설선수벙 하고 아니 네가 먼저 내리고 하니 토니씨는 그때 그 찰나의 순간에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 이게 군대에 그냥 저는 진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가 20년 전에 서로 골맞던 상처를 지금 꺼집어 내는 건가 그런 걱정도 들었지만 다행히 바로 이제 청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아무 일 없었어요 토니씨가 여자한테 관심이 없다고 그래요? 그 잘못된 소문 아닌가요? 아 나 이 얘기 되나? 왜 여자한테 관심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근 3년? 제가 이제 2년 넘게 연애를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연애를 안 하고 있을까 어느 날 되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요? 해보니까 굳이 필요가 없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근데 이게 이게 그 뭐냐면 왜 저러냐 제대기 때문에 제덕 씨랑 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외로움을 좀 덜 느끼는 것 같아요 예전엔 좀 외로워서 여성분이랑 데이트도 하고 싶고 뭐 이것저것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별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아니 제덕 씨도 여자친구가 없어요? 네 저도 한 뭐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도 뭐 딱히 뭐 요즘에는 또 일도 많아지고 해가지고 딱히 뭐 필요하다는 생각은 아니 근데 여자친구 생기면은 둘이 좀 소원해지지 않아요? 여자친구 있고 있고 하면은 저는 그런 게 확실히 있긴 있어요 여자친구 있을 때 확실히 소원해지는 거 있는데 있죠 신경이 좀 쓰이기는 해요 뭔 소리야 신경이 그러니까 느낌 깨네 근데 확실히 그렇거든요 여자친구 생기면 신경이 관심을 좀 덜 둬요 네 그러면은 아 토니 형이 아 제덕이가 나을 때 요즘 소원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부터 내가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에 보면 가끔 뭐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또 어 제덕 씨가 예를 들면 들어왔는데 토니 씨가 TV 구웠다가 갑자기 제덕 씩 딱 들어오는 거 보면 TV 끄면서 일찍 일찍 다녀 임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고맙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니 토니 씨가 좀 그 예전에 그 여자친구한테 신혼여행을 뭐 같이 가자고 했다가 욕먹은 적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끼리 이제 술을 워낙 자주 먹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한 거죠 뭐 합동 결혼식 얘기도 사실 한 적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합동 결혼식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당연히 신혼여행도 신혼여행도 이제 같이 가자 자연스럽게 동반으로 이렇게 커플 동반으로 같이 가자 재밌지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장면으로 근데 여자친구분한테 뭐 신혼여행을 같이 가는 건 어떻냐 뭐예요? 딱 했더니 바로 미쳤어? 아 여자들은 생각이 여성분들은 또 네 이런 거 싫어하는구나 아니 사실 형경 씨 이렇게 만약에 진짜 이제 남자친구하고 진짜 친한 절친이 있는데 신혼여행 같이 가자 뭐 솔직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니 근데 그 여자친구분이랑 저랑 친하면 상관없지도 않네요 아 근데 안 친하면 되게 불편한 사이인데 그렇죠 그거는 좀 여자들은 불편해할 수 있어요 그저도 싫지 아니잖아요? 자기 남자친구 남편하고만 있고 싶어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딱히 그런 거 없지 않아요? 혜선 씨는요? 혜선 씨는 저는 오로지 성훈이에요? 아니 아 이거 진짜 진짜 아니야? 저는 포기하지 않을까 둘 여권 해버리네 저 언니 말이 맞는 거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제 친구랑 같이 가고 싶어요 친구 커플 남자친구 커플이 아니고 여자친구 커플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친한 친구의 커플 제 친구의 커플 저희도 그냥 뭐 여자끼리 아예 모르는데 같이 가자는 거 아니고요 알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리는 그림은 왜 뭐야 아니 괜찮아 아니 내 아내 될 사람하고 그림을 그려야지 왜 둘이 그림을 그려 그림을 그려 아니야 참 진짜 이제 이제 여자친구도 그렇고 뭐 아내도 그렇고 세영이도 있으니까 네 여자끼리도 다 친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다 같이 즐겁게 놀러 가고 그렇죠 결혼식도 뭐 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친지 지인분 불러서 결혼식 이렇게 하는 것도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아니 그 뭐 친혼여행도 그러다 치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결혼해서도 같은 집에 사는 게 또 목표 대단하다 이거는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아니 진짜 아니 그거는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얘기한 게 한 집에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외곽에 어 맞아 공동 땅 글라고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공동하고 이제 집은 각자 살고 아 근데 죄송한데 자꾸 이 커플에 왜 끼려고 그러지 남창희들 창희를 챙기는데 남창희를 자꾸 창희를 생각나죠? 아니 왜냐면 창희가 지금 보고 싶어요 새우가 잘 안 보고 싶어요 우리도 그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내가 돈을 많이 벌든 누가 돈을 많이 벌면 땅을 사서 거기다가 이렇게 집을 똑같은 거를 두결에 지어서 거기서 같이 이렇게 텃밭도 일구고 하면서 텃밭이요? 텃밭 텃밭도 일구고 바비큐도 같이 해먹고 하면 좋겠다 잠깐만요 저희도 얘기할 때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어 이렇게 들으니까 뭔가 이상한 거구나 다시는 이러고 내 얘기 내 얘기는 들으니까 조금 묘한 게 있네 제가 이제 부인이랑 친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 둘이는 오래 생활을 같이 했잖아요 조금 이제 진릴 때가 되지 않았나 누가 어떻게 해? 우리 사이가 아 살펴봤다 살펴봤다 깜짝이 여기서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또 멈췄어 또 멈췄어 삐쳤어 삐쳤어 삐쳤다 여기서 여기서 재능이 들어 울면서 뛰쳐나갑니다 종료들과 내내가 훌륭한 생각 둘 한계가 있잖아요 둘의 즐거움이 그래서 이제 좀 더 좋은 사람들과 좀 더 이제 많은 걸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실 또 컸거든요 그래요 4명이서 한번 더 즐겁고 그럼 만약에 아내분들이 사이가 안 좋으면 그게 진짜 걱정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안 좋을까봐 진짜 걱정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서로 근데 제일 걱정해야 될 거는 이제 아내와 나와의 사이를 걱정해야 되는 게 참 무슨 말이야 이게 동부인 사이의 사이를 걱정을 하지 말고 나와 아내가 사이가 어떨 건지를 먼저 니 가정부터 훅크란 말이에요 그럼요 아내끼리 싸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제가 물론 당연히 마음에 들어야겠지만 또 형 눈치가 또 보여요 형도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야 내 아내는 토니의 마음에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이상으로서 마음에 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내 되실 분은 뭐 이제 저기 시부모님 또 옆에 토니 형 세용 씨 10차 면접에 10차 면접에 이게 무슨 그리고 텃밭 갖고 와야지 아우 아우 저 큰 동네 살아야지 아우 옷 하나 사도 아이고 이거 저기 토니 씨 것도 봐야지 이거 무슨 세용 씨 것도 봐야지 어 어디 가야지 어디 가야지 커플로 가야지 예전에 그 예전에 재석 씨가 만났던 분이 예 항상 그래서 제 선물도 예 챙기고 그랬던 진짜 아니 진짜 그런 제가 그런 개념을 좀 크게 생각해요 제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해주냐에 대한 마음 씀씀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아 야 그거는 진짜 쉽지 않네 진짜 쉽지 않네 어우 지금 신혜선 씨도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더니 왜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못 만날 것 같아요 형경 씨 저도 못 만날 것 같아요 아 진짜 윤정 씨는요? 근데 저는 약간 좀 비슷해요 저랑 왜 요즘 많이 왜 이러면 아 질퉁하는 분이야 질퉁하는 분이야 아 아 뭘 질퉁하는 분이야 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자 일단 우리 저 우리 토니 씨와 우리 제덕 씨 잠시 후에 또 한 번 예 야 근데 또 이런 게 있네요 성은 씨가 예전부터 진짜로 혜선 씨를 상대역으로 좀 정찍었던 적이 있네요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상대역으로 점찍었다기 보다는 예전에 그녀는 예뻤다 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주인공 커플보다 혜선 씨 커플을 더 좋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랑 나중에라도 언젠가 호흡을 맞추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기회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어떤 모습 때문에? 되게 귀여웠어요 근데 지금도 저는 혜선이한테 가장 크게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게 귀여워요 되게 호흡을 맞추면 정말 귀여워요 네 언제가 그렇게 좀 귀여워요? 진짜 오 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귀여운지 어떤 모습이 제일 일단 일단 그냥 아우 이게 아우 이게 빨개졌어 이게 너무 귀여워 왜 우리가 귀여워 진짜 그런 거 같아 아우 아우 네 오늘 약간 이렇게 남자들로 하여금 약간 보호본능을 일으키게 하는 뭐 그런 심장 있지 않았습니까? 아 근데 평상시에 일어나면 오히려 안 그래요 오히려 굉장히 털털하고 네 털털하고 아 그래요? 네 진짜 남동생 같은 느낌인데 앞에 카메라 앞에만 가면은 어우 그냥 세상 그렇게 귀여워요 아 세상 그렇게 귀여워요 아니 근데 혜선씨는 오히려 그 좀 성훈씨가 실제 모습과 극중의 그 왕자병 캐릭터 모습이 거의 좀 일치한다고 아휴 그래요? 아 왕자병이에요? 진짜 그랬어? 아니 그게 아니고요 뭐 터치했다 아니 어머 그게 아니고 남편인줄 아니 뭐 그게 아니고 여보 아니 그게 아니고 오빠 처음에 만났을 때 이제 오빠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자기가 이거 연기를 하다 보면 좀 정말 상 그 역할처럼 된대요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배역에 몰입을 하시는 스타일이시구나 그래서 그때 막 오빠가 그랬어요 뭐 옆에 이제 다른 배우 우연히도 있었는데 우연히 번호 막 따면서 제 번호는 필요 없다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때 그냥 초창기 때는 저희가 이제 서로 이렇게 싸워야 되고 티격티격 피해야 될 때 아 그런 사이라 굳이 굳이 친하게 지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되게 비슷하다 아 이제 세련된 외모인데 성우씨가 아재개그를 그렇게 그래요? 아재개그까지는 모르겠는데 오빠는 혼잣말을 많이 하다가 아 그게 나는 혼잣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네가 안 들어주니까 혼잣말이 되는 거야 아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진짜 아니 진짜 두 분이야 우리는 그만둘려고 하는데 자꾸 두 분이 이렇게 여지를 주니까 아니 아니 혼잣말을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요 뭐 아 오늘은 촬영이 끝나서 내일은 무슨 씬을 찍고 무슨 씬을 찍고 아 그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혼잣말이잖아요 그거 너한테 한 말이에요 같이 찍는 거잖아 다음날에 촬영을 아닌데요 아닌가? 아니면 저한테 좀 자리를 좀 비켜 드릴까요? 두 분이 좀 얘기하시라고 잘 생각해 네 잘 생각해 네 좋은 생각이네 좋은 생각이네 잘 생각해 재밌었네 왜 불러 평범 아버지 찾아가시네 아 안녕하세요 재밌어 아 재밌어 아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얘기하세요 그 사적으로는 그럼 한 번도 밖에서 한 번도 없어요 이 해투 녹화 때문에 문자 한 번 한 거 말고는 그러면 연락하네요 밤에 연락하네요 한 번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한 번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왜 왜 근데 전화를 언제 했다고 오빠다 언제 했다고 오빠다 아 아 아 오 오 오 오 오 혜성씨가 진짜 이게 저 성훈씨를 안달라게 하네 이게 지금 전화 폈다 아 이게 지금 너무 힘들게 하네 아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반년없는 나도 전화하고 싶었어요 아무 반년없는 나도 전화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기 혜성씨는 전화 안 했다고 그러는데 성훈씨 아 그게 제가 너무 늦은 시간에 해가지고 아 늦은 시간 왜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좀 늦게 자는 편이라서 전화하는 거예요 아 며칠 전에 말하는 거죠 오빠 어 아 며칠 전에 아니 근데 저거 받았어요 아 받았냐 네 저 며칠 전에 네 시인가 네 시에 전화했어 내가 그 시간에 전화했다고 너는 새벽 네 시인가 아 점점 모르는 거 아니죠 아 아 네 시에 왜 전화했죠 네 시에 왜 전화했죠 네 시면 막 보고싶어 미치다가 전화한 거 아니에요 막 전화해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잘못 건 거였어요 새벽 네 시인가 또 자고 있었는데 전화 와가지고 깼거든요 그래서 좀 아 뭐야 이 시간에 왜 전화해 이래서 받았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막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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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는데 어 뭐야 이 말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이 네 네 제가 성원십장에서 네 새벽 네 시에 전화를 해서 좀 너무 늦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대화를 하기 좀 그렇고 그냥 목소리가 한번 짙고 싶어서 그렇지 전화를 이렇게 거꾸로 딱 들고 추워 또 인중에 땀이 나 아니 그냥 정화를 했는데 뭐라고 할지 모르는 뭔가 좀 어색하고 쑥스러우니까 아니 웬만하면 사실 두 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 자꾸 이렇게 상황이 우리가 원하지 않게 우리가 이렇게 몰고 가는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뭐 말을 한마디 두 분 중에 한 분이 던지니까 이렇게 지가 지를 몰고 가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좀 두 분이 또 굉장히 좀 얼마 전에 화제가 된 게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저 진짜 썸 사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 베키는 얼마나 리얼하면 그런 오해라겠냐 이만 들어갈까 이만 들어갈까 아 많이 늦었어요 아니 그렇게 많이 늦은 건 아닌데 어 여봐 여봐 조금 더 이따가도 되는데 아니 많이 피곤하시면 가셔도 되는데 정말 그냥 갈 거예요 어 무겁적이다 어 잘생겼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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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누구 오기 전에 빨리. 야, 너 이러고 가기야? 아휴, 쟤 진짜 선수야, 선수. 오, 좋다. 아, 좋네. 저거 엔진 아스가 아니야, 저거. 엔진 아스가 아니야, 저거. 또 이렇게 부감으로 찍고 그러니깐 한 시간 되겠네. 저희 감독님이 일부러 좀 많이 찍으셨던 거. 아, 근데 좋네요. 아, 근데 좋네요. 아주 진짜 아름다워요, 그 분이. 손 꽉 치는 모습 좋았어. 연애하고 싶어요. 연애하고 싶어요, 저보니까. 진짜요? 연애하고 싶으면 키스하고 싶은 거예요? 둘 다요. 연애하고 키스로. 천천히 갈게요. 연애를 하면서 키스는 좀 천천히. 너무 다 좋은데 일찍 들어와. 사실 키스 씬이 있으면 둘이 좀 애정에 빠지지 않을까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아, 근데. 직업으로만 그냥 어떻게 저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수로 참 그러지 않나요? 저희 그러고 가요. 저희 그러고 가요.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지만 뒤돌아서는 약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올드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올드해. 스포츠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뭐야? 아우, 직원들이야. 너무 올드해. 아니, 우리 드라마 쪽에 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연경씨. 근데 저희도 커플이었는데 이런 느낌이랑 전혀 달라서. 키스 씨는 있었어요? 저희 키스 씨 있었어요. 아, 진짜? 네. 어땠어요 그때? 제가 근데 많이 때렸어요, 오빠를. 근데. 나랑 결혼하는 속셈이 뭐냐고. 뿐자식. 형경이하고도 이제 결국 사랑하는 사이였었는데. 사랑하는 사이가 되기 전에 저는 형경이의 너무 많은 걸 본 거예요. 뭘 봤는데? 뭘 봤는데? 실제로? 아, 정말 내용상? 아니, 아니, 실제로. 뭐 치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설렘을 이렇게 귀염귀염 하시잖아요. 뭔가 귀염귀염 하시고. 저도 이렇게 앞에서 보는데 이렇게 정말 러블리 하신 것 같아요. 그래. 굉장히 러블리 하신데. 이 쪽. 홍경이는? 사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사실 이런 공중파보다는 약간 저런 아프리카 티비나. 너무 챙겨가지고. 근데 이게 케미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 맞아요. 케미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 연기를 했군요. 이쪽은. 아, 비즈니스 왓츠. 우리 신혜선 씨. 우리 예전에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실제 본인은 이제 원빈 씨의 진짜. 초등학교 때 가을 동화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드라마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원빈 씨가 나오셨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뿅 가가지고. 원빈 씨 나오면 TV도 못 보고.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희연하다. 지금도 이상형은 여전히 원빈. 바뀌었어? 이제 조금. 아니 아니 바뀐 게 아니라. 이제 떠나 보내드렸어요. 그렇지. 그렇군요. 지금 이상형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상형이 아직 자리 잡히지 않았어요. 아직은 없어요. 자리 잡지 못했다. 원빈 씨랑. 아니 왜 그러세요. 진짜 약간 비슷하네. 아니 왜 그러세요. 분꺼 보셨어요. 진하게 생긴 그런. 잠시만요. 사진이 너무. 사진. 누가 원빈이야. 누가 원빈. 누가 원빈이야. 누가 원빈이야. 누가 원빈이야. 누가 원빈이야. 누가 원빈이야. 이게 좀 밀락인 거 아니에요? 멋있다. 괜찮은 사람 아니야? 괜찮네. 괜찮네. 멋있다.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어. 약간 진하게 생긴 스페이잖아. 진짜 잘생겼네. 그렇죠. 저는 진하게 생긴 사람도 좋고 연하게 생긴 사람도 좋고. 남자가 좋은 거야? 네. 남자면. 주축. 주축 엄청. 남자면 다 좋은 거야?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요. 형경이의 매력이에요. 단도직입. 누가 더 키스를 잘했는지. 강동원. 성운. 신. 내가 불리해요. 왜요? 선배님은 아무래도 영화 쪽이니까 그 수위가 좀 더 자유로운데. 저희는 아무래도 주말 드라마다 보니까. 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약간 하고 싶은 걸 다 알았다니. 사실 아쉬웠다고. 뭐가 뭐요? 아쉬웠다고. 아니. 그 그림상으로 그 신의 그림상으로 아셨던 게 좀 더 나는 할 수 있는데라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그 주말 드라마의 전화 정도는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럼 감안하고 결정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누가 더 키스를 잘했는지 강동훈, 성훈 자 하나 둘 셋 어떻게 해야 되냐 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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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연속 끄김을 가만히 해둬 수위를 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훈 씨가 내가 좀 아쉽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제대로 맘 먹으면 장난 아닌데 그걸 감안했는데도 이겼네요 주말 이제 진짜 얘기한 대로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주말 가족 드라마인데 이거를 진짜 두 분이 로커로 진짜 만들고 있어요 아 진짜 아니 왜 성훈 씨가 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씬 별로 보면은 물론 그분들 너무 좋긴 하지만 이게 설레는 막 그런 장면은 아니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찍으면서 찍으면서 이제 저도 잘 설레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저희가 진짜 뭘 어떻게 몰아가려는 게 아니라 자꾸 두 분이 이런 여지를 자꾸 주니까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어요 성훈 씨 키스하고 싶은 거 봐 인증이 땀이 많이 아 그래요 아 키스하고 싶은 거 인증이 땀이 많이 아 인증이 땀이 안 나 원래 도리도 키스하고 원래 도리도 원래 도리도 아 왜 왜 아니 왜 이렇게 오라고 나 토림 안 하신다는 거야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서유정 씨가 어느 순간 제인은 버렸어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제인 씨는 지금 혼자 살아남아야 되고 유정 씨는 지금 전형물질에서 아 지금 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지금 뭘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초반째 시작하고 나왔고 말 한마디던 거였어요 지금 현문 씨하고 인증... 인증 씨래 현문 씨하고 현문 씨하고 인증에 인증에 쌈이 쫙 고였어요 키스하고 싶어가지고 아니 근데 우리 유정 씨가 제이 씨를 보고 있으면 좀 나와 좀 닮은 점이 좀 많은 거 같다는 얘기를 했다던데요 아니 사실 제이가 사람이 너무 좋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 있어도 꾹 참고 그런 스타일인데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40이 다 됐잖아요 40이 다 됐는데 왜 이렇게 내가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화가 나면 이게 욱하더라고요 근데 제이도 이제 저도 이제 같이 욱해요 사실 이제 반은 산 것 같아요 인생의 반은 살았는데 반은 진짜 남들 눈치를 보면서 많이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눈치 안 보고 살겠다 오늘 눈치 엄청 많은데 아니 근데 제이 씨가 의상이 좀 난리 냉동인간스럽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사실 좀 옷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이제 누나 이제 스타일이 약간 그 옛날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떤 부분이 트렌드를 따라가진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 요즘에 부츠컷을 잘 안 입잖아요 아 약간 이렇게 넓은 거? 부츠컷? 어이 부츠컷? 어이 부츠컷? 어이 부츠컷? 어이 부츠컷? 어이 부츠컷 요즘 위 얘기해 아니 저거? 아니 저거? 아 재인씨 아니 부츠컷 다 부츠컷 입어요 부츠컷이네? 요즘 다 부츠컷 입잖아요 아 재인씨는 스킨 있잖아요 쫙 발라붙는 거 그걸 입을 수 있어요 아 진짜 부츠컷 입어요 아 진짜 부츠컷 입어요 아니 부츠컷이 요즘 유행인데 그러니까 올해 겪은 일 중에 가장 당황스럽고 그렇죠 아주 힘들어요 지금 아 지금 어? 개인기가 있어요? 그래 에피소드가 될 때 개인기를 풀려줘요 아 이게 좀 개인기가 더 송질 풀립니다 지금 하나만 터집니다 송질 타임이에요 아니 지난번에 개인기 좀 그때 해주신 게 뭐였죠? 우리 제이 씨가 그때 이제 제가 You raise me up To walk off 설민 씨 commonly run 제가 허리 쓰고 때부터 했던 개인기예요 사실 뭐예요? 최민수 선배님이 이승기 씨 노래 부르는 거 오 재밌겠다 만약 이것마저 안 웃기면 저는 집에 가야 될 거 같아요 네 네 자 촉각을 좀 혼자 세우시고 최민수 선배님이 모래시계에서 고현준 선배님을 확 밀면서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넌 내 여자니까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너는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아 어떡해 좋아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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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뭐 단점도 좀 보이죠 같이 촬영 많이 하다보면 어때요 장점이 굉장히 서로가 많지만 오빠 체력이 좀 약하세요 아 진짜 그래요? 이게 오빠는 오빠는 비록 피곤하지 않을지언정 겉으로 티가 나요 보는 사람은 다크서클? 아니요 눈이 눈이 출혈되고 너 지금 눈이 풀렸다 얼굴이 됐다 오늘 촬영 못하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 멀쩡한데 신혜설의 단점 저는 혜선이 단점 아직까지 아 혜선이 단점 아직까지 아 아 아 남은 혜진이 단점 뭐 얘기하던데 아니 진짜 그만큼 보기에도 두 분이 참 게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쵸? 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진짜 조용히 뭐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감사드립니다 어? 어? 왜 이마 왜 그래요? 왜 이마 왜 그래요? 아니 간지러워 왜? 어 이마가 간지러운 거는 사랑 뭐 그런 거라고? 그렇지 그렇지 잘 아세요 이게 뭐 나누는 거 같아요 형도 좀 긁어줄게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바삭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저는 아직까지 단점을 못 봤어 하하하하 은근히 풀풋을 많이 하는 거야 아 죄송한데 이 두 분 연애 왜 이렇게 본인이 하하하하하하 아! 아니 왜 이렇게 해야지? 혜선이 아버님이에요. 죄송한데 혜선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28. 아 28이에요? 혜선씨를 계속 보니까 재덕이가 약간 평소에 좀 어 지금 의외해! 대반전! 평소에 좀 좋아할 이미지에요. 되게 여성스럽고 말도 되게 귀엽게 하시고 어때요? 괜찮아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좀 시작을 해보죠. 단위로 한번 해보죠. 성훈, 김재덕! 하나 둘 셋! 성훈! 누구였어? 나 가만히 있는데 왜 나랑 바보려고 하더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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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선씨도 그렇다! 아! 아니! 저요? 잘 맞춰주는 사람? 네! 젠틀맨! 외모도 뭐 아예 안 보지는 않는 좀 귀여운 남자? 섹시한 남자? 성훈씨는 어떤 스타일인 것 같아요? 성훈 오빠는 잘생긴 스타일! 근데 성훈씨가 면헌 좋잖아요. 면헌 좋잖아요. 정답이 없잖아요. 제가만 봐도 이렇게 서로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그... 지금 약간 작품하고 있잖아. 작품이 끝나 봐야 작품이 아직 안 끝날. 원래 연인이... 작품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끝나고 나서 만나봐야죠. 아! 아직 지켜봐야 될 거구나. 아! 끝나고 나서 만나는지 봐야 된다? 네. 조짐이 좋죠? 그렇죠. 성훈씨는 좀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저요. 저는... 섹시한 여자보다는 귀여운 스타일을... 섹시한 여자보다는 귀여운 스타일을... 섹시한 여자보다는 귀여운 스타일을... 다 얘기해. 본인도 다 얘기해. 아 이거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게 이제 우리 사기입니다로 끝날 것 같아요.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좀 귀여운 스타일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 엄영영씨도 약간 귀여운 스타일인데? 네. 여기는 귀여운 자판기에요. 그냥 순수 나와요. 순수 나와요. 엄영경 씨는 하나, 둘, 셋. 엄영경 씨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는 신혜사입니다. 아! 아! 애교 있으시고... 그런데 너무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막... 애교를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아! 인위적이야! 인자! 예능상 노리고! 엄영경 씨는 기계거든요. 기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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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씨가 사실은... 이상형이... 안경 쓴 잘생기지 않은 남잔데... 어? 잘생긴 남자... 잘생기지 않은 남자에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가 좀 있어요. 뭐요? 안경 쓴 사람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수염 있는 사람. 어? 아구. 아, 여기 수염 무적이 났잖아요? 아, 여기 수염 무적이 났잖아요! 하루 잘생기했니? 아, 예. 괜찮은데? 아, 전현무 씨네. 잘 어울리시네. 아, 양이 안경 쓴 낫다 너... 아, 그래요? 제가 약간 눈이 좀 찢어지는 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스타일 좀 하...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다라는 게. 그럼 저는 약간 좀 똑똑한 사람 좋아해요. 전현무 씨 진짜 똑똑하죠. 전현무 씨 완전 좋아. 전현무 씨 진짜 똑똑해요. 머리 좋고. 그럼 유정 씨한테 여쭤볼게요. 전현무, 성운. 하나, 둘, 셋, 성운. 하나, 둘, 셋, 성운.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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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셋, 셋. 아, 짜증나. 며칠 펼쳐서 줬도 봐라. 며칠 펼쳐서 줬도 봐라. 며칠 펼쳐서 줬도 봐라. 아, 재밌네요. 우리 두 분이 슬리퍼 때문에 최근에 그랬던 건 뭡니까? 제가 제일 최근에 잔소리한 게. 전현무 씨 슬리퍼 좀 신고 다니라고. 왜냐면은 걸어가잖아요. 뒷모습을 봤는데 발바닥이 너무 새깡한 거예요. 엄마들이 하는 잔소리지. 진짜 새까만 거 있잖아요. 아, 형. 아니, 발바닥 너무 새까맣다. 슬리퍼 좀 신고 다녀라. 아, 귀찮다고. 나는 슬리퍼 신는 거 싫어한다고. 그냥 씻으면 된다. 아니, 아마 그것 때문에 좀 심했어요. 저희 강아지들이 이제 두 마리가 있는데 강아지들이 이제 발을 이렇게 자꾸 와서 물고 핥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건강에 안 좋을까 봐. 아, 강아지 건강에? 네, 그렇죠. 강아지 건강에 안 될까 봐 저걸로 이제 그럼 더럽다고. 그럼 핥지 말라고. 아, 강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상히 슬리퍼가 좀 불편해요. 아, 슬리퍼 신으면은 씻을 필요도 없고. 편할 텐데 왜 쓰면은. 그럴 바에는 바닥을 잘 깨끗하게 닦는 게 낫지 않아요. 청소를 좀 해요. 그럴 거면 바닥을 안 밟는 게 낫죠. 그럴 거면 따로 산 게 낫지 않아요. 그럴 거면. 저는 사실 좀 지저분해도.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제덕이는 약간 좀 걸려하는 스타일이라. 그런 게 이제 형이 되게 또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요? 리액션이 굉장히 또 좋아가지고. 그런 거에 있어서 보람을 좀 느낄 때가 있어요. 치우는 거에 대해서. 아니, 또. 아니, 또. 저녁에 또 얘기. 또. 저녁에 또 얘기를 하다가 뭐니. 아니. 아니, 이게 참. 우리가 뭘. 어떻게 뭐 의도하게 해야 돼. 얘기하다 보면 꼭 그렇게 또. 아니, 이게. 그냥 남남이 사실은 사는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진짜로. 근데 토니 씨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제덕 씨만 있으면 난 돈도 명예도 다 필요하다. 진짜? 네? 진짜 로맨틱. 제가 이제 예전에 돈도 막 열심히 벌려고 한 적이 있었고 성공에 집착해서 회사도 열심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좀 확 우울했었어요. 이 모든 걸 성공을 했지만 확 우울증이 와서 왜 그런가 나중에 생각을 보니까 외로움 때문에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나 명예 가지고 친구나 외로움은 살 수가 없다는 걸 좀 깨달았는데 사실 저희가 둘이 가장 어려울 때 만났어요.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어려울 때 만났는데 지금 이렇게 조금 사실 이제 잘 되고 있잖아요. 잘 풀리고 잘 됐는데 저희는 어려워도 함께 할 수 있고 잘 됐을 때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를 얻은 것 같은 느낌이라. 이제 앞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또 한 번 다시 이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서로 유언도 남겼다는. 두 분이 어디까지 얘기를 이렇게. 아니 무슨 내 두 분이야 뭐야. 유언도 남기면 우리 언제 가면 되는 거야. 했었죠? 술 한 잔 하면서. 뭐라고. 만약에 제가 불의에 사고를 당한다면. 뭐 내 지금 재산이나 이런 걸 좀 네가 잘 정리해 줘라. 뭐 이런 이제 다 하지 않나요. 우리는 그런 얘기 했죠. 무조건 혼자 죽진 않는다. 나 혼자 하지 않는다. 남찬이 씨가. 나 잘못되더라도 무조건 너랑 같이 잘못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계속 쓰니.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제 동생 좀 잘 챙겨달라. 그 정도 이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오래된 부부처럼 성격도 좀 많이 닮아간다고. 제가 참 어릴 때는 사람이랑 대면하는 것 자체를 되게 어려워 했었어요. 지금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서 눈도 쳐다보고 하는데 어릴 때는 아예 사람 눈을 못 쳐다봤어요. 뭐라고 좀 단절했다고 할까 사람이랑 그런 행동들을 했었는데. 토니 형은 다 받아주는 거예요. 제가 하는 행동.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다 이해해 주고. 저를 단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점들을 계속 저한테 얘기해 주면서 저에게 자신감을 계속 주고. 되게 용기를 많이 줬었어요. 가지고 저는 사실 형한테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를 입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몇 해 전에 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형이 이제 제주도에서 촬영하고 있었어요. 부산에서 이제 상을 치렀는데 제주도에서 부산으로 오는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형이 서울에 가서 차를 타고 다시 부산 데려와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공허함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도 그래요. 제가 방송에서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좀 불편해하는 사람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냥 평생 이제 은혜를. 그러니까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아무튼 이렇게 해도 되게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아이고. 아이고 미안하다 우리 또 재덕씨가. 아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러니까 좋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진짜 의리고 우정이라고 이렇게 좋게. 저 눈물로 더 의리고 우정이된 것 같아요. 아이고 참. 아니 사실 뭐 이제 뭐 이런 여기 지금 또 눈물까지 나왔는데. 두 분이 걱정입니다. 아니 아니요. 눈물에서. 눈물에서 계속 뺏겼거든요 그게. 네. 안타까운 마음이죠. 송재희씨. 아 송재희씨에게. 네. 재석씨가 눈물을 이길 만한 한 번. 열애설 공개라든가 에피소드요. 박혜선희씨가 불량 때문에 압작스럽게 여자친구 있다고 공개를. 여자친구의 흥미도 없이. 흥미도 없이. 제가 여자친구였어요. 경사포지가 있었어요. 당신 지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여긴다고 연장도 있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아니 뭐 너무나 큰 잘못. 그렇죠. 용서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번. 뭐 용서를. 잘 모르고 안 용수가. 뭘 용서를. 뭐 그런 것들 얘기해서 화제가 되고. 제작진이 저 귀띔으로. 마지막 찬스다. 예예. 지금 뭐. 마지막 찬스. 와. 오늘 팀에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찬스. 우리. 우리가 지금. 마지막 선물이야. 이제는 또 받아 먹어야 돼. 이제는 또 받아 먹어야 돼. 송재희씨. 이거 못 살리면 빨라. 2017년. 6월이야 6월. 제가. 그. 해병대에 있을 때. 어. 해병대에 있을 때. 영화에서 보면. 어. 권총 타라락 돌려. 탁 넣는. 그렇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요. 이걸 한번 해보려고. 위험한 얘기인데요. 물론 총알은 없었겠죠. 총알 없어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걸. 타라라락 돌리다가. 탁 넣다가. 놓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불이 팍 터지는데. 딱 보니까. 방화쇠. 이 부분이. 부러졌고. 부러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그 까만 사인펜으로. 어. 안 부러진 거 전화하려고. 네. 끝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갖고. 그래서. 열심히 가. 지금 만나면. 누구라고요? 어떻게 했어요? 이거. 호프집에서 들으면 욕 먹거든요. 그렇게. 이게. 이거. 웬만하면 딱이 날라가는데. 지금 내 후보였으면 후보였으면 딱이 날라왔어요. 지금. 아니. 죄송합니다. 정하지만 재산 공개라고 하세요. 누구 지갑에. 저희도가 자네를 얘기하십니다. 잘 모르겠네. 도원도가 끝나면 송재희 씨 입원하십니다. 민거. 민거. 민거 받고. 신기세상에. 재산 공개 아니라면. 신기세상에. 건강검진. 결과를 해야 하라고. 저희 제리가 너무 지금 아스러운 게. 그러니까 이 해피에 같이 나간다는 그때부터 얘가 굉장히 의욕적이더라고요. 아니 저한테도 에피소드 만들자고. 30분 만나서 에피소드 만들자고. 그래서 저를 뭔가를 가르치려고 계속하면서 아까 주차장에서 만났는데. 딱 차에서 내릴 때부터 벌써 거만으로 딱 이러고 내려가서. 했고 되게 아 오늘 의욕이 불타구나. 나는 이제 얘 믿고 가면 되겠구나. 딱 생각을 했었거든요. 혹시 유정 씨.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재희 씨가. 언제. 아 재희가 오늘 안 되겠구나. 무너졌어요. 언제 좀 느끼셨어요. 운날렛고. 이빈아씨. 아 우리 였지인데. 현아 집과 오늘. 분명히. 약간 정신 적으로든. 앞으로. 일상 생각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왔어 왔어 왔어. 어쩌면. 어. 제 예능에 대한. 욕망이나. 이런거 좀 접는 기회가 될. 마음이. 네. 제가 옆에 가서 뭐 해줄 말이 없으니까 손이라도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사랑과 희망이 절실 필요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무슨 사이와 특집 이분들이 어떤 사이인지 점점 마지막 되니까 보이네요 네 너무 확실하게 보여요 저희는 보이시면 안 되는데 오늘 그래서 이름하여 불복판듀 신목보입니다 다 섞어놓은 거 아니에요? 불복판듀 신목보예요 불회복면 쓴 판타스틱스 신의 목소리가 보여요 더 이상의 코너는 없겠네요 그렇죠 현저는 음악보로 다 섞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궁합을 자랑할 수 있는 신나는 무대를 한번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심사는 현재 그 예능 음악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이신 전현모씨 박명수씨가 또 해주시면 됩니다 예능계의 임진모 배국남이죠 그렇습니다 원래는 저런 프로그램에서 띄에서 조화, 하모니 이런 거 보는데 근데요? 저는 그냥 웃기면 됩니다 아 그래요? 가창을 안 보고요 그거 하나예요 예예 제발 송재희씨가 웃기길 바랍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박명수씨는요? 진저만 마지막으로 저는 저 포복절도 봅니다 아 포복절도? 예예예 요절복통 보시죠 예 요절복통 예 예 하하하하 자 그러면 송재희씨 서유정씨 참가곡은요? 철이와 미의 너러웨이 와 좋다 오 좋다 어울린다 어울린다 어울려 서유정 어울린다 여정 예뻐 아 어울 어울 그 때문에 여기 분위기 자체가 좀 재미없어지고 아니야 아니야 그런 의미가 노린데 여자니까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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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한다 야 어 어 어 난 지금 화감없이 나와있어 도대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널 사랑하는 나를 두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 넌 어떻게 쳐다봐야 하나 이런 너는 걱정뿐인데 오해는 하지마 오해는 하지마 오해는 하지마 그 단자가 누군지 얘기를 해봐 사실이 하냐 그렇다면 사실을 내게만 해봐 너만을 사랑해 차라리 떠난다고 내게만 해줘 아니 너 눈에 너 눈에 너는 안 메 아직도 모르는 거야 왜 몰라 또 너는 내 너는 안 내 아직도 모르는 거야 왜 몰라 또 네 아니 이중지옥 씨. 아니 이중지옥 씨. 아니 이중지옥 씨. 아니 이 정도면 새로운 보컬리스트의 탄생 아닌가요? 아니 저 두 분 코 땡기지 않았어요? 아 코 땡기가요. 아니 노래를 어떻게 오해는 거지 뭐. 오해는 거지 뭐. 아 요런. 아 요런. 아 요런. 자 여러분 불외목면승 파타스틱 듀엣 3개 신의 목소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토니 앤 쟤더 댄스 데이지. 총료부. 와우 앞이 안 보여가지고. 토더커플입니다 토더커플. 가면 보내셔도 돼요. 아 저기 또 래퍼토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 뭐야. 위아도 귀찮은 거예요? 위아도 귀찮은 거예요? 3, 3, 2, 2. 1, 2, 3, 4. 뭐야 왜? 뭐야 왜? 자 두 분 탈락입니다. 자 안 들어갔습니다. 알았어. 두 분 탈락이에요 이거 이거. 아 이거 산망해. 야 안 힘들어 야 안 힘들어 야 안 힘들어. 아 이거 탈락인데. 자 그럼 한 번만 더 한 번 마지막이면. 여기서 안 되면 탈락이에요. 자 음악 주세요. Yeah. 우리 몸이 많이 무거워졌네. 우리 몸이 많이 무거워졌네. 우리 몸이 많이 무거워졌네. 우리 지금. 펜디 펜디 펜디. 아이고 왜 틀려. 아이고 왜 초트 친구 몰라. 우린 같은 하늘에 서있어지. 우리 몸이 많이 무거워졌네. 우리 몸이 많이 무거워졌네. 킨딩! 우리 심사위원 여러분 두 분의 무대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죠? 우리 두 분은 탈락입니다. 탈락입니다. 저희랑 두 분 맞나요? 가면은 기대했던 바가 너무 큰데. 아니 그리고 폼챔폼사를 공갈아 뛰어야 하는데 둘이 동시에 떴을 때 저는 정말 속으로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토니 군 나이에 비해서 폐활량이 적어요. 지금 문을 들이비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게 지적은 토니입니다. 저는 춤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송한데 지금 정산 정복했어요. 저는 지금 에베레스트 정복하신 줄 알았어요. 어쨌든 우리 두 분 무대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불호의 복면승 판타스틱 듀엣 세계 신의 목소리가 뭐예요? 마지막 커플입니다. 썸이 의심되는 커플입니다. 우리 서원 신혜석! 우리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마지막 커플입니다. 저의 비용은 친구끼리 이정도도 안해주면 돼? 저 무겁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꽉 가놔 꽉 반하려면 네가 나한테 반해야지 안 그래? 근데 왜 네가 아니라 내가 이 모양이냐고 미움보단 걱정스러운 맘에 무작정 찾아간 너의 골목 어기에서 생각지 못한 웃으며 반기는 너를 봤어 너 이러고 가기야? 사실은 말이야 난 많이 고민했어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걸 아직 많이 모자라도 가진 것 없어도 이런 나라도 받아줄래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난 세상 모든걸 다 안겨주진 못하지만 난 너에게만 이제 약속할게 오늘 너를 위한 내가 될게 It's all for you, just wanna be for you 넌 그렇지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 있으면 돼 난 다시 태어나도 영원히 너만 바라볼게 아 죄송합니다 케민을 보여주는 동작이 쓴거였어 마지막에 포옹이라도 좀 해줬으면 돼요 이게 저 연인관계의 첫 노래방 갔을 때 이렇게 부르거든요 약간 쑥스러우면서 조심조심하는 거죠 라이브한 느낌이 있었어요 탈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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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불호의 복면승 판타스틱 듀엣 신의 목소리가 보여 오늘의 무승팀은요 철이와 비애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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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만의 사진도 생각하고 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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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두 분 알콩달콩한 모습 저희도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방송이 나중에 자료화면으로 쓰이길 바랍니다 아, 진짜로 진짜 폭풀에 드릴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토니씨와 우리 재석씨 빨리 H.O.T. 카드로 컴백을 해가지고 우리 또 많은 분들에게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 좀 드려주셨습니까? 네,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또 증거문 소비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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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